What's your name? It's Argyle Check 이번 시즌 핫한 패턴이 체크인 거 다들 알고 있지? 그 중에 Argyle Check가 진짜 이쁘더라고 마른 모양 체크 있잖아 그 다이아몬드 모양 그거 이름이 Argyle이래 고급지면서도 귀여워서 어디든 사랑받는 패턴이지 이것 봐! Argyle Check 원피스 하나만으로 매력 뿜뿜뿜 이거 기모 원피스인데 5만원도 안 해! 대박! 고 디테일이랑 허리 밴딩이 포인트야 Argyle Check는 요렇게 모던한 느낌도 살릴 수 있지 허리끈 포인트랑 벌룬 소매가 진짜 이쁘지 이 원피스는 5만원대거든? 근데 이거 원피스도 되고 로그도 된다? 이건 좀 개이득이지? 큼직한 Argyle 포인트 니트는 클래식한 매력이 2배! 따뜻한 니트가 3만원도 안 해! 엄청 싸지! 이거 봐! 소매 부분까지 이어주는 패턴이 초월기야! 게다가 도톰한 안감으로 보온성도 굿! 대박 사건! 요렇게 트윈 룩으로 입으니까 더 이쁘지 카디건으로 포인트를 주는 룩에는 Argyle 패턴만 한 게 없지 도톰한 Argyle 카디건이 3만7,400원 이렇게 컬러풀한 조합은 유닉한 연출 가능하다고 똑딱이 버튼과 둥근 넥라인이 편안함에 예쁨을 더해줘 러블리! Argyle 하면 역시 니트 조끼지? 인정? 빨간건 21,000원 아이보리는 26,000원 Argyle 조끼는 브리넥도 예쁘고 유닉도 예뻐! 그치? 요건 트윈 포인트도 있지롱 완전 갖고 싶지! 그럼 브랜디 가봐! 예쁜 Argyle 진짜 많은데 세요까지 함! Oh my god! Argyle 체크 완전 필수템인 듯 하나 장만하러 가자! Goodbye! Goodbye! D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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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O